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으로서, 음악방송으로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많은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오늘 또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담이지만 이제 두 달만 있으면 드디어 데뷔 3년이 되는데요 정말 그동안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, 저희 잘 모르시는 분들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다음 곡은 저희의 최근 타이틀이었던 런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